아휴 못해 먹겠네 아휴 관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아휴 안 되는 거야 아휴 힘들어 어? 쎄? 쎄리바? 단백질은 먹었어요? 단백질이요? 아니요? 그런 건 부디빌더들이나? 운동과 함께 셀렉스가 필요해요 국내 최초 한국인 인체적용시험 단백질, 칼슘, 비타민 D까지 아미노산 스코어 110점, 100% 완전 단백질 이것이 바로 근육 자신감 단백질을 보충하여 더욱 자신있게 대한민국 1등 단백질 셀렉스 지금 네이버에서 셀렉스 체험키트를 검색하세요 셀렉스 스포츠로 한 세트 더! 한 세트 더! 한 세트 더! 한 세트 더!